오늘은 드디어 저의 그동안 숨겨왔던 비루한 영어 실력이 이렇게 알려지는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캔블리를 사용하면서 제가 어떤 친구들을 사귀게 됐는지, 캔블리에서 나랑 잘 맞는 튜터를 찾는 방법, 수업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지, 특히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시는 분들,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았다더라 하는 것들에 대한 팁을 중점으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방총, HBC, you guys call that HBC? I didn't know about that. That's what the foreigners call it at least. I don't know what Koreans call it. Oh yeah, we call it 해방총. HBC had a lot of good restaurants too, so. But I lived in Daegu, so Daegu was… Daegu? Seriously? Daegu is my hometown. Oh. I was born in Daegu. I applied to fashion school in Seoul, so I moved to Seoul. 어떻게 어르신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제 age입니다. 1992? 1991. 나중에 제가 내 채널을 알려드릴게요. OK? 제가 내 채널을 알려드릴게요. 오, 정말? 제 채널을 아직 안 보여요. 한국에서, 다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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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에서. OK. 저기요. 한국 음식은 어떤가요? OK. 간단하게. 저는 다국 음식을 좋아해요. 짐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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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갈빵. 엄청나요. 오, 제가 미쳤어요. 혹시 호텍? 호텍? 네. 한국 호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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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마랑은 음식은.... 제 인생이. 그래서 혜인의 한국 카운의 이름을 사는 거에요. 제 인생이 예전에. 팔 이사? 네. 824, 혜택은 고비가 나왔을 때 ricovision이. 82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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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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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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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맨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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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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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저모님은 좀 지워있어. 제 유튜브 채널 보내주세요. 바이! 방금까지 저랑 함께 수업을 했던 튜터는 한국에서 3년 정도 원어민 선생님으로 일을 하면서 살았대요. 특히나 제가 태어났던 고향인 대구에서 3년동안 지냈다고 해서 되게 수업하면서 의도치 않게 친밀감이 높아졌어요. 지금은 이 친구도 한국에서 돌아와서 캐나다에서 지내고 있어요. 토론토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같으니까 사실 할 얘기거리가 더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디에 맛집이 있어? 어떤 맛집 추천해줄 수 있어? 뭐 이런 거라든지 사는 지역이 같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친밀감 높게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드릴 수 있는 팁은 만약에 워킹홀리데이를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한 번도 어학연수나 해외에서 생활해본 적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이런 레슨들을 통해서 좀 뭐랄까요? 이런 영어 울렁증 같은 거를 탈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습을 해도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토론토에 사니까 튜터들을 셀렉할 때 무조건 이제 튜터들의 로케이션을 캐나다로 설정을 해놓고 튜터를 골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이 같은 튜터들이랑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점점 더 친해질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 두 번째 튜터는 엄청 러블리하고 친절하고 사려 깊은 그런 타입의 튜터였어요. 그분의 프로파일에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엄청 따뜻할 것 같고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분과도 함께 수업을 해봤습니다. 좋은 하루 종일, 어떻게 되세요? I'm good. That's exciting. I just booked my vaccine. Oh, really? I'm so excited. You're in the eligible list? I am. I think I should check the list. Did I tell you a YouTube channel? No. Oh, I didn't. Okay, so I have my own YouTube channel. I love YouTube. 한국사 bullet block 기계를 committee New first Summer Sandal 언제까지 Your boyfriend Korea too 보셨죠? 진짜 옆집 언니처럼, 옆집 친구처럼 엄청 프렌드리한 그런 성격의 튜터분이셨어요. 그리고 사소한 그런 취미생활이라든지 관심사가 좀 비슷해요. 이 친구들 프로파일 보면 식물들 키우는 거 좋아하고 손으로 만드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저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식물들을 키우고 있고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공통관심사 분야가 같다 보니까 정말 재밌게 수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수업은 앞서 보여드렸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article을 준비를 해서 그 article에 대해서 read and discuss 하는 그런 레슨이에요. 예를 들면은 아직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낯선 사람과 프리토킹을 하는 게 나는 좀 쑥스러워 또는 어떤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어. 막막해.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레슨 방법이에요. 그 스크랩한 article을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인토네이션이라든지 발음 같은 부분을 수정을 해줄 수도 있고 처음 보는 그런 관용어구가 나왔다든지 할 때 좀 더 어떻게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예문을 좀 알려줘 라든지 좀 이런 방향으로도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here we go. Ikea released free food scrap cookbook. Ikea Canada has released a cookbook to help people do exactly that. 54 countries by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17% of the food produced in 2019 was wasted. 와, that's a lot. So question number one. How many recipes does the scrapbook contain? I remember the scrapbook contains 50 lessons from a simple breakfast to the main menu is included. Number four, discussion. Would you be interested in trying some of the recipes in the scraps book? Actually, I don't know because I haven't read the book yet. So, but I will try at least three recipes. Okay, see you again. Bye, have a good one.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어세스먼트 리뷰를 할 때 몇 가지 문장들을 좀 장문을 해봤어요. 그 문장들을 이제 튜터랑 함께 리뷰를 하면서 어떻게 말하는 게 좀 더 좋을지 교정을 받으려고 수업을. Hello. Hi. How are you? I'm good. How are you? I'm good. And my name is Tanner. And you're Jill? Is that how it's pronounced? Yeah. Yeah, Jill, right. Jill, perfect. I work as a fashion buyer in Canadian fashion company. So, tomorrow I have a performance assessment review. I want to make them to consider my career. So, I hope I can learn more things that I can take a little more initiative rather than doing repetitive and small things. That's it. I think it'll be fine. Just try to not think about it so much. Okay. Maybe you don't really have to remember what you should say. Just remember what you can't say. Remember the mistakes more than you remember the perfect way to say it. Okay. So, that way, like if you remember the things that you were saying that were wrong, like maybe some of the grammar issues. Maybe focus on not doing those rather than having like a perfect sentence that you have to memorize and say on the spot. That way, maybe it'll be less stressful. Because I feel like if you're memorizing the whole thing. Maybe you're good with that. But for me, I'd be more stressed. I'm not good at that. Yeah, I've been married to two of my friends. And I've been married to my career assessment. So, that's why I've been married to my career assessment. I'm very lucky that I've been able to get into the training period for promotion for promotion. I've got this online company for the rest of my career. And over here, I'm going to have a 3rd day in the store where I need a discount code. So, I'll just write this under the book. I need to istepad. Also, I'll just give a discount code of in here. I'm going to have a coupon code. So, I'll say, I'll do this in my opinion. So, I'll do this one by the way. I'll do this one by the way. And just, I'll try to give it a lot. I don't have to talk about it. A lot of people, even if I can't estimate it, I'll try the best way to do that. So, I can't tell you what I can do. 그냥 나도 어플 깔아서 띡 해봐야지 하고 해버리면 이러고 끝나버려요. 15분이 생각보다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그니까 제가 아까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수업하는 방법 중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article을 골라서 수업을 하는 거 있었죠. 그거를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작은 스크랩 한 문단 정도를 스크랩 하셔가지고 수업 예약을 할 때 튜터와 하고 싶은 것이라는 이런 메모 칸이 있거든요. 그 칸에 나는 준비한 article이 있는데 이거를 같이 read and discuss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튜터도 아 이런 걸 하고 싶구나를 알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된 상태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말이 길어졌네요. 여튼 진짜 진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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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